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3일 종로구 사직공원 내 단군 성전에서 단기 4,345년 개천절 대제전이 개최됐습니다. 개천절 대제는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5천여 년간 전승돼 온 단군 재향이며, 이날 홍의 기념의 중흥을 주제로 서예가 손경식 씨의 특별 강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난 5일 종로구 영품빌딩에서 2012 재난 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개의 소방기관을 비롯해 종로구청, 경찰서, 보건소 등 총 13개의 유관기관에서 361명의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지난 5일 구민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권익보호 및 구정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구성됐으며, 이날 전문감사관 14명과 일반감사관 36명이 위촉됐습니다. 지난 7일 혜화역 4번 출구에서 가족과 결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족사랑 캠페인이 개최됐습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설문조사와 소책자 배포 등의 홍보마당과, 전통놀이 및 만들기 체험마당, 가족사랑 콘서트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가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생활체육 댄스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10월 21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종로구청 교육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당뇨 환자의 건강 자가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건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종로구 보건소, 동부진료소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 란 뜻의 부사 부리나케 어디서 비롯된 말일까요? 오래전에는 불을 켜기 위해 나무끼리 마찰을 시키는 방법을 썼는데요. 나무를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야 겨우 불꽃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리나케는 불이 나게에서 유래한 말로 불이 날 정도로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 몸을 놀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포 가는 가을, 무성이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계절입니다. 종로구는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심은 벼 모종 7천여 포기의 수확에 나섰는데요. 수확된 나달은 약 60kg의 쌀로 만들어 사회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니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가을을 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종로 주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